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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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왕자, 주와 왕자, 주와 왕자, 늘 강한 날이다 오늘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늘께서 크게 서셨던 이 엘리야는 그의 사회 가운데 수많은 화려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한두 번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엘리야의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제거리 이야기는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가 내렸던 이 사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구보소 5잔 17절에는 이 엘리야를 가르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닫고 여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께서 귀하게 받으셨는지 하늘을 닫아주셔야 하면 닫아버리시고 열어주셔야 하면 열어주셨던 바로 그 장본인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고 불을 내리겠고 그리고 450명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겼던 자들 그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사건이 갈멜 사건이 끝나면서 바로 19장이 들어오면서 한 장 차이에 이 사람 모습이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과 4절 사이에 특별히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합이라는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방 민족의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세베리입니다 이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거루간 땅 이 유대 땅에 그가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자신이 섬기던 발신 아시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방에다가 섬상을 세웠고 돌 조각을 깎아서 만든 섬상 그리고 목상을 또 세웠습니다 나무로 조각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베리는 엘리아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엘리아를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상 19장 1절에 사람을 보내서 엘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아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잠시 전에 그 용감했던 450명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장정을 다 죽였던 엘리아였지만 한 여자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실족을 해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을 가서 열왕상 19장 4절에 보면 그런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한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대가 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 엘리아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탈진한 상태에서 천사의 위로를 받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주를 걸어서 하나님이 산 호레베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굴속으로 찾아들어 갔습니다 굴속은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굴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한 번 말 한마디 시험이 될 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이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서워서 제가 지금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그럼 자칫하면 그 사건 때문에 당신이 체인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주었던 막강한 권력 능력 축복 이것이 내가 사람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언비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 그리고 남을 자꾸 비판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가 바닥으로 칠 때 여기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거쳐져 버리고 봉사가 거쳐지고 예배 생활이 거쳐지고 맡은 직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지는데 엘리아가 거창한 잘못 때문에 바꾸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때 이것은 곧 환경을 무서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경이 너무 무섭습니다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 안되겠구나 내가 사람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꿔진 사람이 열광리상 19장 16절에 유명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아는 평소에 엘리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엘리아는 선지자이며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택되는데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아에게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는 너 사이 끝났어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운다 너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린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절대 오만 불손한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얼른화된 사람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옆에 요소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아 옆에 엘리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엘리아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광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난 엘리아는 의아했습니다 떡밖에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열두 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이 선택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잠시 1초 앞에도 자신에게 그런 떡밖에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꾼을 하나님이 지명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현실로 옮겨오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일을 가사일을 하고 있는 나를 어느 날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며 한 가정의 아내인 그리고 자녀의 어머니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의 남편이 되며 가장이며 직장 생활하는 어느 날 나를 불러내셔 가지고 뜻밖의 준비된 사람들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지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 당시에 이 엘리야에게는 준비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광기하 2장 3절에 보면 베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리에 성경 강좌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주의 종 이 제자들은 곧 주의 종 자리에 세워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안 쓰세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열광기하 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왔더니 여기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합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제쳐놓으시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어쩌면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사 짓는 일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열광기하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요단이라는 곳에 왔더니 이 요단의 선지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성격은 5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0명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엉뚱한 엘리사를 불러내셔서 엘리아 후계자로 세우세요 이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격은 뭘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가리아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대넌해라 너는 무농해도 상관없어 너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 너 아무 과진 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너 실패 몇 번 했느냐? 그건 관심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돼요 지혜도 하나님 주시면 돼 문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왜 서셨을까? 세 가지 독특한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점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오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 무시해버려요 대신에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 실력만 기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공부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키우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는 별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의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주입식입니다 전부 머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대 창의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선택되었을까? 첫째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때의 열광이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한 가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엘리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신학에 와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 택한 받았습니다 엘리사 택한 받았습니다 나도 택한 받았습니다 엘리사 지명 받았습니다 나도 지명 받았습니다 엘리사 구별되었습니다 나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엘리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엘리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열광이상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의 기구를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이 소의 기구가 무엇입니까?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열두 개리 소 성경 열두 개리 되었는데 한 개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마리를 말합니다 합하면 열두 개리는 이 스물 네 마리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 앞세워서 밥 깔고 있었습니다 밥 가는 기구가 있습니다 연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불태워버립니다 왜 불태울까요? 그리고 소를 두 마리를 잡아서 이 소는 어떤 소입니까? 아까 밥 깔던 소들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줘서 먹게 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나는 이제 잠시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내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을 태워버린 것은 다시는 거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린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고개를 나눠주면서 잔치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주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은 새 삶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당신들에게 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과거의 내가 옛 모습을 있을 때에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서 혹 상처받았던 것들 나로 인해서 마음 상했던 것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 사람은 화해를 하고 화목해하고 그런 정리를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변 정리 잘 아셔야 돼요 과거의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결단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짤을 것은 잘라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대단한 결단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이유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줄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옛 사람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목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 따라서 지나간 옛날 일을 돌아보지 말자 성경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은 일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른받은 사람 이 밭은 보금적으로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부른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 뒤로 돌아서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이 사실에서 계속해서 누가 보금 17장 32절에는 바로 예사하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로세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 죄악의 도시입니다 완전히 잿거미를 만드실 때 여기서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나온 사람 가운데 로세처가 있었습니다 나오다가 중도에 돌아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세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속없는 기둥이 떼었더라 무엇을 지금 주님 말씀합니까? 너 뒤돌아보지 마라 너는 일단 하나님 앞에 넌 부르심받고 나왔으니 너는 예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너는 나 앞에 나왔으니 과거를 자꾸 기웃거리거나 돌아보지 마라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가 보고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가 무엇입니까? 밭에 일할 때 농기구죠 이거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네 손에 내가 쟁기를 쥐어줬는데 이 쟁기가 어떤 것입니까? 영재를 보면 내가 너한테 은사도 줬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아니하다 내가 너 못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의 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3장 5절과 요호수와 5장 15절 그리고 로마스 6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예배 소서 4장 22절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추리국기 3장 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83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 없어 가지고 모세 나이 80대 서실라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추리국기 12장 37절에 장쟁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은 민숙이 1장과 2장에 보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이 80대는 모세를 왜 서실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때 첫 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직접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세상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사막 여기저기 다 밟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설 테니 너는 지나간 날의 모든 예사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벗어야 하나님이 서세요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신을 벗어라 또 한 가지는 요호수하 5장 15절에는 요호수하가 요단강을 건너서 열고 호성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칼을 뺏어 들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까지 신고 왔던 예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열고 성 같은 문제에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고 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열고 성 언제 무너뜨려 주십니까? 지나간 날의 모든 예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 모세처럼 지도자 되게 하시고 요호수하처럼 열고 성 무너뜨려 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은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에 목박해버렸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이젠 죽어버렸습니다 성격은 강좌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이의를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육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이신 하나님 그런데 용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용적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리포스 2장 13절에 한 번 하나님 본체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 이름으로 믿는 자들 그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용이신데 우리도 용적인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이의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이의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덩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가끔 내가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늘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원예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혼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신 혼자 성령 충만 받은 같이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당신은 감정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금방 사그라지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기쁨과 이 충만이 열면 성령이 함께하면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긍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사가 담대해집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감정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펄펄 뛰는데 돌아서면 싸늘하게 다 식어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 옛사람이에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건 다 썩어진 것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시간이 지나면 안 썩는 것이 없습니다 공기도 썩어요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돌도 썩어버립니다 쇠붙이도 썩어버립니다 안 썩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숨 끊어지는 순간부터 썩어들어갑니다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과거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거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대로 전전해야 됩니까? 앞을 보고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을 결단을 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청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그 일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이 결심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년도 초 시작됩니다 새해 백두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키우세요 여러분 그 꿈을 키울 때까지 과정이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면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10개월 동안 아이가 출산한 그 때까지 가려면 산모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이런 진통의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얼마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뼈가 빠지면서 이런 고통의 순간이 지나갔을 때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렇게 무슨 양탄자를 깔아놓고 카펫을 깔아놓고 그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은 가다 보면 언덕이 생기고 또 거대한 산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거쳐갔을 때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사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성경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열방계 2장 3절과 5절과 7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아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고독하게 계속 따라갈 때에 이 사람은 길가래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거쳐가는데 이 엘리아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스럽게 이 사람은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이 열한계 2장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는데 뭘 그렇게 따라갑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지금 이 무슨 전개되는 내용이 어떤 대화 내용이냐면 당신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때는 잠시 전만 해도 엘리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아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나는 사람인데 그 따라가 봐야 아무런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마저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오늘 성경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예수 그리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 소위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태클을 겁니다 가지 말라고 따라가 봐야 별 볼일 없어 예수 예의도 구운이 있어 흔히 하는 소리 이런 자꾸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릴 이유가 뭐 있어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헌금 드리지 말아 그렇게 헌금 드릴 이유가 뭐 있네 계속해서 예수님 관계를 끊어내고 고리를 끊어내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관계 2장 7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멀리 서서 바라보며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안 쓰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는 비록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볼 때 절대적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가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은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특히나 신앙생활에서 내게 부정적인 소리를 집어넣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는 소리 남을 헐떻는 소리 예수와 갈라내는 소리 이런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 말이 잠잠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듣기 싫다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면 반드시 나를 예수님과 나를 갈라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신앙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는 3분 걸립니다 그런데 은혜 회복되는 것은 석 달 가도 안 돼요 3년이 가도 안 돼 평생 은혜가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제 3자가 나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그 귀에다 속삭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세요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나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치명틀을 입히는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첫째가 자기 중심이 자기 사고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비된 사람 안 쓰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16절에서 17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가 막힐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가 이제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수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50명이 있어요 50명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아를 차도로 가자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하늘로 엘리아 올라간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엘리아를 차도로 가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아를 회오리 바람으로 돌아올려서 지금 하늘로 데려가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 어느 산이나 산굴짝에 내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도로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가지 마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아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망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해요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간 걸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 조건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따라오세요 결단력이 강한 사람 두 번째는 따라오세요 메사가 긍정적인 사람 절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을 서세요 세 번째가 그는 끝까지 엘리아를 따라가다가 엘리아가 묻습니다 바로 성천하기 직전에 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갑절의 능력이 내게 길을 원합니다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천하면서 올라갈 때 엘리아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겉옷은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을 엘리사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데 엘리아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루안기하 13장 21절에서 마치겠습니다 훗날에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의 안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엘리사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무덤에 남은 것은 뼈밖에 없습니다 뼛조각만 남았는데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엘리사가 묻혀있던 이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뼛조각밖에 없는 엘리사 뼈에 죽은 다른 사람의 시신이 부딪히니까 살아나버립니다 전 성경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자신의 뼛조각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결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내 인생 목표가 마지막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서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주의성으로 축복합니다